안녕하세요 저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에서 근무하는 이강근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할 주제가 물의 위기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지난주죠 우리 한국의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부 남부 이렇게 왔다 가면서 물폭탄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말 물의 위기인가 이런 실감을 하셨을 텐데요 우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하고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께서 수해에 크게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이보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지난주에 굉장히 물폭탄이 왔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지금 미국 동부하고 유럽은 굉장히 감옹이 많이 지속돼 있어서 라인강에 물이 줄고 이렇게 됐다고 하고 우리가 사막으로 알고 있는 라스베이거스는 홍수주의보가 내리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지구상의 기후의 위기와 함께 물이라는 게 정말 굉장히 여러 가지 위기를 만들고 있구나 실감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고 느끼고 있는 이 물의 위기는 사실 아주 뉴스에 나올 정도로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없어지는 건데 상시적인 위기는 뭐냐 오늘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시적인 위기는 우리가 지구상에서 사용할 물이 점점점점 고갈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지구를 떠나야 할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선 양적인 문제를 살펴보면요 지금 이제 그 유엔 산하의 물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기관과 이 단체의 협의체라는 유엔 워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유엔 워터의 2021년도의 보고서를 보면 세계 23억 명 이제 우리가 세계인구 한 70억 명 하면 23억 명이 워터 스트레스드 칸츄리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물 부족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이제 포함됩니다 살고 있고 한 7억 3천만 명 정도는 굉장히 이건 물 기근 국가로 얘기하는데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 물론 어떤 리포트에 따라서 뭐 이렇게 몇 천만 명 정도는 통계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계인구가 2050년에 한 90억 명 정도로 추정이 되면 물의 수요는 2015년 대비 55% 증가할 건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양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수요는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고 한쪽은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심각한 물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2030년에는 인류가 필요한 물 공급량 물 수요량에 비해서 한 60% 정도밖에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과학기술로 이런 물 이용 추세를 혁신하지 않으면 인류가 큰 물의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굉장히 유명한 과학 저널인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세계인구의 3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40억 명이 그러니까 물의 부족하냐 어느 정도 괜찮으냐 1년 평균을 냈을 때 어느 정도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이라는 게 늘 필요한 양만큼 오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정말 우리가 쓸 수도 없을 만큼 물 폭탄이 내리고 정말 필요할 때는 안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기별로 갈수기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수기의 영향 아래에 있는 세계인구는 세계인구의 3분의 2다 그러니까 거의 예외 없이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의 수질은 어떤가요? 수질은 똑같이 이제 비슷한 리포트에 보면 약 20억 명의 지구상의 인구가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고 그와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연간 몇 백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이건 추정입니다 실제로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그래서 그래서 뭐냐 하면 이건 인류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가 뭐 자유인권 얘기하는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지구상에 우리가 지구인으로 태어났는데 생존에 필요한 걸 공급받지 못한다 내가 어느 나라의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든지 간에 그러면 이게 전 인류가 소위 우리 지구천 시대에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010년도에 유엔에서 아 물의 위기 이런 걸 다루다가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권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건 인권법 체계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누가 어디에서 태어나든지 간에 안전한 물을 적어도 생존에 필요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인권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서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지구상의 물이 얼마나 있길래 부족하냐 절대적으로 부족한가 상대적으로 부족한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큰 지구가 고체 지구입니다 고체로 되어 있는 지구고 1번으로 되어 있는 저 구가 물입니다 전 지구상에 있는 물을 다 모으면 저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 눈대중으로 보시면 대충 지름을 보면 한 10분의 1쯤 되는 것 같죠? 지름이 10분의 1이면 부피로 하면 한 1,000분의 1쯤 되고요 무게로 하면 지구 평균 무게가 한 5 내외 그러니까 질량이 되기 때문에 한 4,000 내지 5,000분의 1 정도의 물입니다 그러니까 고체 지구에 비해서 그런데 대부분이 바닷물, 짠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빙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불과 1% 정도 안 되는 물이 뭐냐면 액체의 민물로 되어 있는 물입니다 그래서 그게 2번입니다 2번 굉장히 작아졌죠 그런데 이 2번에 있는 액체로 되어 있는 민물도 대부분이 땅 속에 있어요 지하수로 그래서 우리가 하천, 호수 우리가 소양로에 가면 굉장히 물이 많은 것 같고 한강물은 굉장히 물이 많이 흐르는 것 같지만 이런 물들을 모아서 보면 3번에 있는 지구상의 점 식별하기도 힘들죠 여러분들 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지만 고체 지구로 비교를 해서 보면 작지만 우리가 물을 다 모아서 지구상에 펼쳐서 보면 평균 2.7km의 두께가 됩니다 굉장하죠 물이 많구나 그런데 왜 물이 부족하다는 거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은 바다 97.2% 정도의 부피 그 다음에 빙하 만년설로 2.1% 나머지는 1%가 안 되는데 대부분이 지하수로 되어 있고 호수, 강, 대기, 생물권 호수, 강은 0.01% 대기 중에 있는 0.001% 실제로 우리가 여태까지 옛날 문명에서 사용했던 호수와 강에 있는 물은 0.01% 약 1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또 우리가 파이 다이어그램이라는 걸로 살펴보면 대부분이 바다고요 그 아주 조금 있는 민물 이걸 띄어서 보면은 대부분이 빙하, 지하수로 되어 있고 우리가 호수나 지표수로 되어 있는 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민물이라는 것이 전체 물에서 정말 얼마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직접적으로 느껴보실 텐데 그런데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지구상에는 숨겨진 바다가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이 말하는 숨겨진 바다는 뭐냐면은 멘틀, 상부 멘틀하고 하부 멘틀 사이에 전이대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한 400km에서 660km 사이에 심도에 있는데 여기에 물이 많이 있다 여기에 말하는 물은 H2O 물 분자로 있는 게 아니라 물을 수소하고 OH로 떨어져 가지고 벽자 구조로 결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액체로 되어 있는 물이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물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브라질에서 화산이 터질 때 다이아몬드가 나왔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사실 지하 한 500, 600km 정도 돼야 만들어집니다 그런 압력하고 온도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격렬한 화산활동으로 굉장히 깊은 곳에서 나오면서 그 멘틀 전이대에 있는 광물을 몇 개 이렇게 포함해서 나왔는데요 그게 링우다이트라는 광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는 뭡니까? 보석으로 치면 가치가 별로 없는 거죠 아주 순수한 다이아몬드로 나와야 가치가 있는 건데 그런데 학자들한테는 정말로 그 왕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냐면 그 다이아몬드에 끼어 있는 리무다이트라는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아 여기에 수소하고 OH가 굉장히 결합이 돼 있는데 그 양을 보니까 무게로 한 1.5% 내외가 되더라 그래서 곱하기를 해보니까 어? 멘틀에 우리 지구상의 바닷물만큼 또는 그보다 한 3배 정도까지 추정할 수 있는 물이 많이 있구나 그런데 그 물이 어디로 들어갔을까? 우리가 말한 아마 어제 강연을 들으신 분들은 최덕근 교수님의 지구 내부로 멘틀 이렇게 컨벡션 이런 것도 들으셨을 텐데 이게 이제 판이 섭입을 하면서 퇴적물 속에 있는 물을 가지고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물은 실제로 모아서 보면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가 이제 물의 위기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이제 지구인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이 얼마냐 하는 겁니다 지구인이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물이 얼마냐 그러니까 지구 자체가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담수화 공장입니다 태양열에 의해서 바닷물하고 육지에 있는 물을 증발시켜가지고 비로 내립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은 뭐냐 하면 여기에 이제 그림을 잘 보시면 해양 강호가 37만 얼마고 해양 증발이 41만 얼마입니다 한 4만 정도의 차이가 있대요 3제5킬로미터 이게 매년 육지 쪽으로 구름으로 이동해가지고 비로 내려서 이게 다시 바다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강에서도 물의 흐름이 있고 지하수에서도 물의 흐름이 바다 쪽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양은 이 딱 4만입니다 최대한 잡아서 그래서 전체 수자원 여기 이제 제가 숫자로 좀 표시해놨는데 13억 8천 6백만 이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육지 강수 얼마인데 이용가능 수자원 보면 전체 물의 있는 양의 몇만 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이제 우리가 이것밖에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모자라는 모자랄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국가별로 이게 풍부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데 이제 보시기는 좀 힘드시겠지만 국가별로 이렇게 이제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수자원 총량이 얼마냐 하면 여기에 이제 한국하고 이런 데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약간 중하위권쯤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러면 인구가 많으면 사용해야 될 물이 많기 때문에 1인당 얼마냐 이걸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물부족 국가인가 우리가 3월 22일 되면 세계물의 날 행사를 하고 상당히 논쟁이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나라 물부족 국가다 누구나 아니다 근데 사실 뭔가가 부족하다 아니다는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죠 우리가 예를 들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이만큼 있으면 그걸 쓰고 또 쓰는 기술이 있으면은 2배 또 3배로 늘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계산하면 이런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인구 1인당 지속 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얼마냐 단순하게 오는 강수량에서 정발산량을 빼고 이제 비 내리는 것 중에 정발에서 올라가는 것 빼고 땅에 떨어져서 강이나 지하수로 흘러가는 그것을 인구로 나누면 이렇게 이제 그 아래쪽 인디케이터는 이제 참고로 보시고 위쪽 인디케이터 폴케마크라는 사람이 만든 인디케이터가 이 양이 1인당이 1,700 입방미터 1년보다 적으면은 워터 스트레스 간출이다 그래서 물부족 국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처한 환경은 물에 관해서는 물부족 국가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나라, 코리아가 119위 세계에서 굉장히 아래쪽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숫자는 약간 통계마다 달라서 우리나라가 한 1,450점 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700보다 적은 거죠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인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건 이제 우리나라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월별 이제 이 가뭄의 심각 경계 이런 것 매월 달라집니다 이게 가뭄이 심각할 때는 굉장히 심각한 가뭄이 오는 상태 풍부할 때 그런데 사실 물이라는 게 우리가 은행에 뭔가 저축을 할 때 풍부할 때 저축해놓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댐에 아무리 물을 모아도 안 되기 때문에 갈수기가 돼 가뭄이 계속되면 어쩔 수 없이 물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실제로 이런 게 이제 일어난 사례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갑자기 이제 여름철 되면은 전기 수요량이 너무 많아지면 블랙아웃 완전히 전기가 나가는 거 아니냐 걱정을 하죠 그런데 데이지로라는 것이 실제로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아 더 이상 우리가 수돗물을 공급을 못 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약 2주 뒤에는 여러분들 수도꼭지에 물이 틀어도 안 나오니까 대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는 게 여기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2018년 3월 9일에 남아공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우리로 치면은 팔당호 소양호 이런 데가 메말랐다 하는 겁니다 메말라서 거의 저수율이 10%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앞으로 한 1주 2주 여기 보시면은 4월 2018년 4월 12일에는 수돗물 다 끊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마어마한 공포감에 시달리게 된 4월 12일 되면은 수돗물이 끊기는구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때부터 어마어마하게 물 전략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걸 점점 데이제로를 넣쳐갑니다 5월달 6월달 이렇게 점점 넣쳐가는 중에 다행히 비가 좀 와가지고 실제로는 실제로는 전부 수돗물 차단이 되지 않고 이제 넘어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 그림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 저수가 많이 됐을 때와 왼쪽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죠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아 우리 설마 우리 수돗물이 공급이 안 되게 사는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거의 수자원공사와 국토교통부에서 단수를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시기들이 있었다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땅 속에 있는 물을 엄청나게 많이 활용을 하게 됐고 외국의 나라를 보면은 인도, 중국, 미국 이런 나라들에서 엄청나게 지하수를 많이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역량이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우리가 그레이스라는 인공위성을 가지고 쭉 관측을 해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세계적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인도, 중국, 미국 이런 데서 보니까 전부 다 땅에 구멍이 난 것처럼 지하수위가 내려가서 물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중력에서 이 중력을 재는 위성이거든요 그레이스라는 게 거기서 차이가 나요 캘리포니아 그래서 이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은 물이 점점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하수를 많이 파괴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위는 점점 내려가고 그런데 세계 물 수요량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왼쪽이 농업이고 중간이 가정에서 하는 거고 오른쪽이 공업에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농업에서 사용하는 물의 증가 속도를 연도비를 한번 보시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수요는 증가하고 그 다음에 뽑아 쓰는 양이 증가하는데 말씀드렸듯이 물은 점점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농업에서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 하는 건 바로 식량위기로 우리나라 물 부족은 물 부족은 단순히 식수가 있냐 없냐 하면 위생이 아니라 식량위기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기후변화 시대에는 앞으로 기후변화까지 된다는데 어떻게 될 거냐 비가 많이 와서 좀 괜찮아질 거 아니냐 저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가지고 기상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울산과학기술대학 유니스트의 차동연 교수 전문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중미래 원미래 중미래는 이제 2000년대 21세기 중반 2065년까지 원미래는 99년까지 시뮬레이션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보니까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기후변화 시나리오인데 우리가 이제 이산화탄소 패스에 따라서 굉장히 극심한 또는 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다 해봤는데 결국 뭐냐면은 이 슬라이드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미래에는 극한 강후가 더 강화될 거다 즉 뭐냐면은 비가 한 번 올 때 집중적으로 많이 오는 것이 강화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집중호우가 많이 오면은 물을 사용하는 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홍수 났을 때 정말 먹을 물이 없는 그런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아 이게 또 물의 위기가 기후변화가 되면서 더 가속화되겠구나 이제 이런 예측을 할 수 있고요 그럼 가뭄은 어떻게 되느냐 가뭄은 했는데 우리나라의 강릉하고 이쪽 북동부 정도에서는 가뭄이 더 강해지고 다른 곳에서는 비슷하거나 좀 완화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말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는 그렇게 땅이 넓은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 내부에서도 굉장히 가뭄이 극심해지는 쪽이 있고 좀 더 완화되는 쪽이 있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은 양극화죠 굉장히 그런 편차가 많아질 거다 하는 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런 물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고 앞으로 그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물을 결국 물이 모자란다는데 앞으로 더 많이 모자란다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물 전략 그 다음에 사용한 물을 다시 정수해가지고 다시 이용한다 그 다음에 물 이동 분배는 풍부한 쪽에서 모자라는 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재적으로 활용 가치가 있는 바닷물을 담수한다든지 빙하 만년설을 끌고 와가지고 사용한다든지 지하수를 개발하고 개발만 하지 말고 다시 재충전을 시키는 지하댐이라든지 인공 함양을 통해서 한다든지 용수 제이용 그 다음에 빗물 집수 활용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거나 기술 개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개의 나라에서 어떻게 하느냐 미국 캘리포니아 굉장히 물 문제 심각합니다 북부하고 LA가 있는 남쪽하고 위쪽하고는 물 문제 때문에 캘리포니아가 주민 투표를 하고 할 정도로 그 다음에 LA 쪽은 물을 전략하는 강제해가지고 잘 따라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고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캘리포니아는 LA 쪽은 물을 위에서 풍부한 쪽에서 아래쪽으로는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그게 콜로라도 강 쪽에서 가지고 오든지 위쪽에서 눈녹은 물을 가지고 오든지 해서 이런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수로를 만들어요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아마 갈 기회가 있으면 보면은 아주 새파란 수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임시방편입니다 LA 근교에 있는 캘리포니아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아마 적어도 당분간은 이 물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을 거고 중국은 양자강 쪽에 물이 풍부하고요 황하 북경에 있는 황하 쪽에는 물이 너무 모자라서 지하수를 너무 많이 파서 땅이 침화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중국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남수북조사업이라고 천 킬로미터 한 라인에 천 킬로미터가 넘는 대운화를 파서 남쪽에 있는 물을 북쪽으로 이동시키는 남수북조사업을 진행을 하고 거의 완공이 되고 있는데 이 운화를 파가지고 물을 이동을 시키려니까 또 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황하를 그런데 강을 건너려면은 위에 다리를 만들어가지고 물을 물길을 만들든지 지하로 가야 되는데 이건 황하를 건너기 위해서 중부선 중부 운화선에 황하를 건너기 위해서 물길이 와서 마치 차량이 우리가 터널로 가듯이 이 물길이 터널로 해가지고 황하를 건너가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에 어마어마한 그런 소위 돈이 들어가는 거죠 싱가포르는 물을 재용합니다 싱가포르는 한때 말레이시아의 물에 관해서 말레이시아의 인질이라고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협정을 맺어가지고 너네들 물을 좀 우리한테 공급해달라 협상을 맺었어요 그런데 말레이시아가 기분 나쁘면 또는 사회가 나쁘면 물을 끊어버리면 싱가포르가 어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엄청나게 많은 연구개발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싸지만 수처리하는 방법을 개발해가지고 지금은 썬물을 다시 쓰고 다시 쓰고 하는 엄청나게 좋은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말레이시아 원수를 가져와서 철회한 물을 일부 보내주는 소위 물의 인질에서 물을 약간 수출하는 개념의 그런 나라로 변했습니다 전 지구적인 이런 물의 문제들이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미국 중국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큰 물길을 만들고 어떻게 어떻게 해결할 노력을 하고 싱가포르는 기술개발을 하는데 지금 물 모자라고 물 때문에 죽어가고 하는 곳은 대개 이제 좀 개발도상국 또는 기술력과 자본이 축적이 안 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물이 많이 필요한 싼 농산물을 만들어가지고 싸게 외국으로 탑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막상 주민들은 물 깨끗한 물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물 문제가 덜 심각하고 기술과 자본이 축적된 선진국에서는 기회입니다 우리도 몇 년 전에는 물펀드를 만드네 이렇게 가지고 막 이렇게 사업화 비즈니스를 하고 근데 이 빈곤한 나라는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인 물 문제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국제적인 리더십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미 1960년도에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다면 노벨상 두 개를 받을 자격이 있다 하나는 과학상이고 하나는 평화상입니다 그만큼 물 문제는 식량 문제, 에너지 문제와 직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물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격과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세계은행 부총재라는 이 사람은 이 물 문제에 굉장히 세계은행 차원에서 많이 접근을 해가지고 리포트를 했는데 만약에 앞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물 때문에 일어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할 정도로 이 물 문제는 복합적입니다 좀 풍부한 나라, 그렇지 않은 나라,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속수무책으로 해서 싼 농산물을 해서 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많이 드는 농사를 지어서 팔고 주민들은 물 때문에 고통을 받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건 과학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어떤 것의 문제고 또 인권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 문제의 해결은 단순히 과학 기술자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어떤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물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구를 떠나려고 지구를 구하려고 너무 급히 떠나시려고 하셨네요 생각해보니까 다시 와서 구해야 되겠네요 네 우리에게 공기만큼이나 소중한 물의 양적인 문제, 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신 이광근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럼 저희가 자리를 이동해서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네 이제 온오프라인으로 들어온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프라인 질문을 받기에 앞서서 먼저 온라인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온라인 질문이 끝난 이후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 볼까요 네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 지금 아까 제가 위성 그레이스 위성 말씀을 드렸는데 그레이스 위성의 관측 자료를 근거로 거대한 싱크홀 발생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레이스 위성은 이제 쌍둥이 위성입니다 한 110km 상공에서 이렇게 돌면서 그 중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왔다가 온 자리에서 다시 측정하고 해서 중력의 변화가 있으면 그게 이제 수요가 낮아져서 물이 빠져서 그런 거다 이렇게 하는데 싱크홀이 있는 경우에 싱크홀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레이스 위성으로 판단하기 힘들고 그 싱크홀에 물이 있다가 많이 빠졌을 경우에는 이제 원리적으로는 가능한데 지금 그레이스 위성의 그 탐지할 수 있는 소위 이제 리졸루션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초대형 싱크홀에서 물이 가득 차있다가 빠지거나 이런 게 아니면은 이제 사실 판단하기가 힘들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말하는 지구물리 탐사라는 게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면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큰 규모에서 천천히 일어나는 현상을 주로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렇죠 일단은 크게 이제 중력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싱크홀에서 사실 싱크홀에서 이제 크게 문제가 일어나는 게 그 석혐이나 이런 데서 이제 용식이 돼서 큰 공간이 있고 거기에 물이 가득 차있다가 그것이 이제 빠져버리면은 그게 압력을 지탱을 못해서 갑자기 이제 어디 보면은 집이 몇 채가 그냥 쑥 빠지든지 이렇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면은 앞으로 정밀 중력 탐사 이런 걸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그 현장에 계신 분들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뒤에 계신 분 네 흥미로운 강의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까 물 사용 방법에 있어서 해수를 민물화하는 방법하고 재활용하는 방법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과학적인 그런 적용 기술이 유사한 건지 유사하지 않다고 하면 어느 쪽이 좀 더 발달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거라도 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지금 물 문제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말 과학 기술로 해결하려고 할 때 가장 핵심적인 두 개를 지금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해수담수화 말이죠 해수담수화는 사실은 원래는 이제 과학자들 중에서 해양 생태를 걱정하는 분들은 굉장히 좀 끄려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수담수화를 대규모로 하게 되면 이 민물을 뽑아내고 나면 농축수가 남잖아요 더 염도가 높은 그걸 이제 다시 바다로 돌려줘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겠나 근데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수천 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소규모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해수담수화는 어쩔 수 없이 채택해야 되는 옵션이고요 우리나라도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부산 기장 쪽에 파일럿 플랜트를 하다가 다른 문제 때문에 중단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해수를 글러야 되니까 대개 이제 요즘은 역삼투압으로 글러는데 그거는 필터의 문제고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재활용 있잖아요 재활용은 사용한 물을 하수를 이제 하수들을 통해서 그냥 방류를 시키지 않고 다시 회수를 해가지고 그걸 수처리를 해서 또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해수담수화는 이제 이 염분이 제거되는 거고 사용한 물을 다시 사용, 재사용하는 것은 그게 이제 어떤 우리 생활 하수에 들어가는 뭐 영양물질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거해야 되는 그런 방법은 좀 다르지만은 기술적으로 그런 과정은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재활용이라는 건 사실 이제 도시 지역이나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이런 데에서 이제 많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해수담수화는 전체적으로 좀 이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방법인데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고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큰 나라에서는 해수담수화는 해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해에서 물이 필요한 곳으로 오려면은 굉장히 또 큰 긴 관로를 설치를 해야 되고 에너지가 많이 드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그래서 요즘 이제 가장 스마트하게 스마트하게 에너지 절감형으로 하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양한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 이강근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를 아쉽지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강근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